저희 남편 때문에 제보하게 됐습니다. 동물이 아니라 남편부터. 저희 남편이 개를 너무 좋아해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동물농약이에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동네에 사는 강아지인데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돌봐주고 있어요. 이게 다 뭐냐고. 강아지 이뻐하다 보면 생기는 것 같아요.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시네요. 강아지가 보기에 되게 귀엽잖아요. 강아지 이뻐다. 어이구 이뻐. 얘는 이름이 띨띠이고요. 지금 8개월 됐어요. 저 보고 싶어서 놀러왔네요. 자 끊어. 아이고 그냥. 안녕하세요. 저희 신랑이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집에 오더니 완전히 지금 눌러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. 키우시는 게 줄 알았어요. 아니요. 전혀. 처음에 혼자서 저기 비를 맞고 있기로 제가 데리고 왔어요. 비 그치니까는 딱 내보냈는데 그거로는 안 가더라고요. 그렇게 눌러 앉아가지고. 어린이들 아토피 심한 애들한테 목욕 시킬 때 써요. 그걸 응용해가지고. 강아지도 이제 피부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겨울철에. 아우 시원하다. 아우 시원하다.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. 아우 시원해. 크키 dú Gör période. 정말 어머 이게 뭐야. 야 이리 와. 이리 와 여기 나가. cm3 진짜 그냥 이것이 뭐야. 제가 없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눈치 사살 보고 들어오더라고요. 내가 머리가 약간 고단수인 것 같다. 제가 보기에는.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일띠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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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띠 일주일 일주일 네. 음! 뭐해! 왜! 불안해서 보이네! 형 지갑 앞에... 손질! 손질! 도 רוצ지. 안 나가서 소송이 안 잡고 안 잡고 몰라서 다 diste 막 흑 ach Sweat eten 붙은 거 잡을 수 있는 tenir 강아지가 안 들어가지고 저파에서 Martinez 있다가 자세이 정신을 이 정도면 이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키워줘요. 이런 경우에 있네요. 디디리가 이렇게 저희한테 은혜를 갚아줬으니까 저희도 또 은혜를 갚아서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. 디디라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. 디디리 사랑해요.